네, 뉴스앤 이사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서초구의 5세 처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운과 성공을 불러온다는 청룡의 해입니다. 용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 하늘로 비상한다라는 풍은 지휘의 기운을 받아 서초구 지역 경제와 구민 생활에 도약과 풍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지난 서초구의회 1년을 한번 돌이켜보고 싶은데요. 어떠셨을까요? 제9대 서초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초구의회 16명 의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구민 생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초구의회가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상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도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의회 올해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실까요? 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달려 있습니다. 제9대 의회의 반암전에 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잘 보완되었는지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 사안들이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16 의원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이면 또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때까지 마무리해야 하거나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는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2022년 8월의 수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방배역과 내병역, 구간 하수항거 신설 등 주요의 수혜 예방대책 사업들이 올여름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수혜 걱정 없는 안전한 서초를 위해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또 챙기겠습니다. 또 서초구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분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사항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경북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국민의 의견을 담은 최저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혜 예방, 또 재건축 사업, 경북 간선도로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순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류에 이룰 수 없고 작은 물줄기가 쌓이지 않으면 강이나 바다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진전 새로운 출발을 맞아 서로의 마음과 역량을 한 걸음 모으며 걱정보다는 희망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은 서초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발품의 의정, 작은 목소리도 기도와 닿는 열린 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따뜻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과 공감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의 오세처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